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지지부진한 가칭 서부중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해 강제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도의회 반대로 무산된 교육청 청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설득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지지부진한 서부중학교 건립 부지 매입과 관련해 강제 수용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신년맞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서부중학교 예정지 가운데 매입한 부지는 3필지 8,800여 제곱미터로 전체 부지 면적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주와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교육감은 강제 수용 절차에 앞서 토지주들과 최종 단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시안도 내년 1월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마지막 통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나서 1월 말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 그래서 1월 말까지 지켜서 아무 대답이 없으면 수용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 추진 중인 학교 건립과 관련해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중학교까지 들어선 통합학교로 신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주 도의의 반대로 무산된 청사 매입 문제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 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는 청사 건립과 매입이 마무리될 때까지 새로 임차한 건물을 임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선출 방식을 언급해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김 교육감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인 만큼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다만 교육위원 일몰 등 지방 교육자치와 거스른 일들이 있었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